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국가 니카라과가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철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. 경제난 때문이라는데 친서방 국가들의 공간부터 하나 둘 폐쇄하고 있습니다. 조아라 기자입니다. 중미국가 니카라과의 한국 주재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중구의 한 건물. 취재진이 찾아갔더니 대사 혼자 남아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공간 철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주한 니카라과 대사에 임명을 철회했습니다.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은 지 6개월 만입니다. 외교 소식통은 니카라과 정부가 본국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한국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대사 임명도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공식 폐쇄 시기는 다음 달 초로 알려졌습니다. 대신 인근 국가 주재대사가 겸임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1962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니카라과는 1997년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주한 대사관을 폐쇄했다 2014년 재개설한 바 있습니다. 중미 대표 반미 국가인 니카라과는 미국 등의 경제 제재로 최근 미국 영사관 4국과 독일, 영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공간을 폐쇄하고 있습니다. 다만 지난해 북한과는 상호 대사관 개설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사 파견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.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.